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우리 드릴2 미적분이 완강이 돼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해드릴 거고 계속 드릴은 언제 나오나요? 미적분 언제 나오나요? 자꾸 일단 찡찡 내지 말고 이제 완강까지 다 해놨으니까 가볍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다른 과목하고 일단 틀이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건데 아무리 자연계열 성향 친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과목이 미적분이니까 제가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보통 두 과목이 일단 남자나 미적분이냐 기아냐 해서 기아는 인원이 좀 소수다 보니까 제가 더 신경을 써주는 거고 미적분은 다 수다 보니까 또 신경을 쓰는 거니까 결국 저는 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당연히 지금 여전히 일단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전 범위를 제가 스튜디오 강의로 찍어냈고요. 아무래도 스튜디오다 보니까 저한테 시간 제약이 없고 그냥 나의 생활만 없애면 되거든? 되게 열심히 찍어놨어요. 근데 우리 계속 일단 말씀드리지만 이미 드릴 1이 일단은 완강이 일단 되어 있고 교재랑 강좌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그걸 이어서 일단 드릴 2가 나오는데 제가 좀 비교를 좀 해보면 드릴 1하고 드릴 2는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작년에 일단 강의 찍었던 걸 다시 한번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게 이제 문제가 완전히 일단 다르다 보니까 주제가 좀 달라지고 어떻게 보면 요즘 수능에 일단은 더 맞게 최적화되어 있으나 어쨌거나 기본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드릴 1도 여전히 일단 중요하고 드릴 2도 중요하니까 자꾸 뭐가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만약에 어떤 것이 좀 덜 중요하고 경향상에 일단 좀 어긋난다고 치면 나는 아예 강의를 없애버릴 거거든?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지금 4월 말이에요. 4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 6월 때 시험 치러지지가 않았어. 그러면 이 미적분 선택과목이 어떻게 나올지는 전혀 일단 모르고 너네 일단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존 느낌과 그나마 새롭게 나오게 될 느낌을 제가 보조 맞춰서 일단 가는 거니까 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걸 잘 따라오면 되지 않을까. 자 이제 확인 좀 해보자. 선택과목 8문제가 나오잖아. 28번까지 해서 자에는 27번까지가 3점짜리. 그리고 이제 23번부터 이제 말이 좀 씹히는데 23번부터 일단 나오는데 자 이 중에 핵심되는 게 27번하고 28번하고 29번하고 30번 이 4문제가 관건이 될 거야. 자 물론 27번은 3점짜리는 맞지만요. 이게 예전의 3점과는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 계산량이 꽤나 있을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일단 고민하셔야 되고 자 28, 29, 30이 4점짜리인데 자 물론 난이도가 순차적으로 배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자 이 킬러 문제 30번이 막 예전 킬러 30번처럼 괴랄하게 나오진 않을 거고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도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 공통과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거 30번은 막 또 이제 폭탄처럼 던질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예전의 미적분은 그 자연계시험 가형이었잖아. 12문제, 13문제까지 나왔으니까 딱 8문제를 줄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 좀 문제가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범위가 좀 좁아졌다라고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 자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모의교사를 만들고 책을 씀에 있어서 좀 힘들었던 거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4점짜리 그냥 아무거나 일단 아무거나 아니지만 여러 개 일단 깔 수 있으나 지금은 28번, 29번, 30번이 단원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되는데 아 그렇다면 이제 급수 도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이제 함수극한 도형 활용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미분일 수도 적분일 수 있으나 뭐가 어떻게 될지 구성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물론 예상되는 바는 이 30번의 미분 또는 적분이 나오겠지만 그거 역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래저래 좀 꼼꼼하게 잘 챙겨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 3점짜리가 폭탄이 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번호 보고 쪼시면 안 된다는 거야. 번호 때가 어떻게 대건간에 네가 미적분을 선택한 이상 다 맞추셔야 되니까 우리 꼼꼼히 잘 대비해서 시험장 가서 선택하면 무조건 일단 다 맞도록 하자는 거지.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현재 시나리오 상으로는 아마 공통과목이 좀 빡빡하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선택과목은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도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것만 난리도 막 하고 또 높일 수도 없으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나의 뇌피셜이니까 나는 모르겠고 자 근데 자꾸 이제 이런 운에 일단은 이제 의존하시면 안 되니까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열심히 다 찍어놨으니까 일단 보시고요. 자 강의 특징을 일단 소개를 할게요. 이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 단원을 제가 좀 나눠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 자 먼저 수혈의 극한이 있어요. 이 수혈의 극한이 약간 악세사리 같은 단원이지만 자 무조건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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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중에 자 얘는 배치가 될 수가 있어. 특히나 우리 도형 활용된 급수 문제는 자 거의 일단 예약이라고 일단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 함수의 극한은 별도 단원은 없긴 하지만 이 함수 극한 관련해서 계산하고 자 있는 도형 활용하는 문제 있죠. 이거 역시 중간 관점에서 막히시면 안 되니까 얘네 둘을 도구로서 일단은 잘 해결을 해 놓으셔야지만 실제 본 게임이 미분과 적분의 시간이 네가 쓸 수 있다는 거야. 그 나머지 남아있는 게 미분하고 적분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얘가 메이저는 맞지만 이 마이너 두 단원에서 만약 4점점에 두 개 나오면 8점이거든 그 중간에 탁 막히면 이건 개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얘네 둘을 나눠서 얘 별도 과목 생각하시고 얘 별도 과목 생각하면서 그냥 쭉 얘는 진행하는 게 맞다는 거고 미적분을 제가 선택하려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항상 이제 네가 알아서 일단 하라고 얘기하거든 네가 선택한 이상 너는 모든 걸 다 맞춰야 되니까 미적분만 하시면 분명 여기서 일단 빵꾸 안 할 거야. 얘만 공부하면 미적분 하는 의미가 없고 딴 거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것도 틀리시면 안 되니까 자유는 잘 대비를 해달라는 거겠지. 자 그럼 이제 교재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교재는 뭐 저희 자랑이기도 하죠. 자랑인데 올해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좀 약간 뭐라 그러지 빨간색보다 조금 옅은 색을 썼어요.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드릴2 미적분은 워크북하고 본교재를 합쳐서 222문제니까 절대 적은 양이 아니에요. 절대 적은 양이 아니고 이걸로도 충분하고 풍부하거든. 자 이걸 잘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매번 얘기하는 게 워크북을 풀까요? 본교재를 풀까요? 그럼 나는 책을 왜 다 냈을까? 자 얘는 다 풀라고 일단 주는 거니까 재발하고 일단은 선택이 아니고 일단 다 하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제가 단원별로 좀 소개를 한번 해보자. 챕터1의 수혈의 극한은 18문제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채롭게 일단 볼 수 있는 상황을 일단 거의 다 집어넣었는데 도형 활용도 일단 중요하지만 그 외 급수 또는 이제 극한 계산하는 것도 일단 제가 많이 넣어놨으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챕터2의 삼각함수랑 함수의 극한. 여기서 망하면 개망하는 건데 자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또다시 일단 얘기할게요. 얘네 둘은 자 너네 노배가 되어 있으면 이래저래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자 도형을 좀 학습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본 게임이 미분과 적분인데 사실 우리 실전에서는 이 문제가 미분 문제인지 적분 문제인지 구별을 좀 하기 힘든 경우도 많아. 이유는 미분을 하다가도 적분하고 적분을 하다가도 일단 미분을 하게 되니까 자 이 두 개를 섞어서 종합적으로 일단은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물론 제가 교재기 때문에 좀 나눠놓긴 했지만 얘를 하다가도 적분할 수도 있고 얘를 하다가도 미분할 수 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게 49문제니까 거의 50문제잖아. 밀도가 엄청나요. 밀도가 엄청나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 드릴 미적분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드릴 미적분도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드릴2 미적분도 좀 다른 느낌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어. 내가 작년에 좀 얘기를 안 해줄게. 작년에 그 합성함수의 거탐수가 주인공이다를 주장하면서 자기는 거탐속함수 분류해서 극대우수 파악하는결 내가 드릴에서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썼거든요. 이유는 나올 것 같을 쓰기는 썼어. 근데 다 아단 얘기가 뭐 이거 나왔던 거 또 나오냐. 또 나와요. 작년에 30번에 나왔잖아. 자 그래서 저 안목을 믿으시고 그래서 제가 드릴2에는 그 합성함을 해석하는 것을 일부러 많이 안 넣었어요. 드릴1에 일단 많이 있으니까 좀 특이한 상태를 좀 많이 넣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아무래도 미적분 재미가 좀 있겠죠. 자 좀 풀어나가면 좀 흥미롭게 일단 공부할 수 있으니까 좀 다채롭게 해결해 주시고 자 83문제를 제가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해설강의를 찍어놨는데 내가 드릴1처럼 내용 설명을 다 꼼꼼하게 하면서 일단 갈 수가 없어. 물론 필요한 틀은 잡고 이 내용을 이렇게 일단 기억하자라고 주장하는 바는 분명히 토르테가 있긴 하겠지만 자 아무래도 우리 뭐 뉴런도 했고 시발점도 했고 수분감도 다 했기 때문에 그 똑같은 내용을 또 들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필요한 스스로 일단 찾아 드는 게 맞으니 자 뭔가 내용상으로 좀 부족한 친구들은 뉴런 또는 시발점 교전을 참고하시고 그 옆에 코멘트를 제가 내용을 많이 써놨으니까 자 우리 지금 뭐 내용이 일단 불명확한 단계는 전혀 아니니까 정말 실전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렇게 일단 설명을 드렸으니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워크북도 양이 조금 많거든요. 140문제야. 자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썼던 대부분의 킬링캠프랑 드릴 관련된 문제를 다 종합해서 일단 넣어놨으니 잘 확인해 주시고 자 워크북도 문제가 좋아요. 계속 뭐가 좋냐 뭐가 안 좋냐 물어보면 안 돼. 우리는 다 좋은 걸 일단 넣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렇게 일단 받아들여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누가 일단 들어야 되나요? 자 이제 애들 가장 많이 일단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시발점이 끝났는데 드릴하면 되나요? 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자 드릴2 그리고 드릴1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분간 레벨까지 기추문제까지 다 익숙하게 완성된 친구들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 가셔야 되는 친구들이 자 보는 교재랑 강좌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문제풀이로서 내가 새로운 문제 보지 않았던 문제를 푸는 게 일단 맞지 않나 하는 친구들 일단 보는 게 맞으니 자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부분 듣는 게 맞으나 본인의 실력을 일단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을 좀 하자면 남들 다 미적분하니까 나도 미적분할래 한 친구들은 자 본인과 잘 맞지 않으면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게 일단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이 질문을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 드릴과 드릴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렵나요? 어 둘 다 비슷하게 어렵고요. 어려운 느낌이 좀 다르고요. 강조되는 포인트가 좀 다를 뿐이야.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만 골라야 돼요. 싫어요. 못 골라줘요. 시간이 없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잠을 줄여서 공부를 해도 지금 부족한 바닥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골라달라고 저는 못 골라드려요. 자 우리도 못 골라드리니까 그냥 너의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얘기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제작을 다 하고 모든 것을 일단 다 만들어 놓는데 이걸 선택하라고 이제 주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왜 드릴 1과 드릴 2를 남겨놨겠어? 그래서 문제 풀이가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그냥 볼륨을 키워서 일단 제가 더 내놓는 거니까 나한테 더 요구하지 말고 두 개를 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두 개를 다 하라고 일단 주는 거니까 아 이걸 더 이상 그만하자. 알겠죠? 자 그만합시다. 자 그러면 나는 이럴 것 같아. 뭐 작년에 일단 이제 이미 시험을 봐서 일단 다시 하는 친구들 드릴을 분명히 풀었을 거니까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그리고 워크북은 아무리 작년과 조금 겹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계속 새로운 걸 원해. 그럼 너는 시험이 지금 몇 년을 보겠다는 거야? 계속 얘기하죠. 우리는 고3들을 위해서 또는 재수행을 위해서 일단 가는 거지 3년, 4년, 5년 공부하는 친구들 위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어쨌거나 드릴을 공부하고 나서 나는 이제 새롭게 드릴 2를 선택해서 일단 갈 거니까 아무래도 일단 이 순서들을 일단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괜찮아. 자 그걸 일단 보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문제를 풀고 맞은 문제랑 틀린 문제 몽땅 다 해설 강의를 좀 참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제발이야. 왜 너는 잘못 풀었음으로 불구하고 맞는 경우가 꽤나 많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제발하고 부탁해요. 제발이야. 자 한번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나는 욕심이 많아. 나는 원래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했거든. 두 개 다 할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대부분 그렇게 하리라 믿고 자 괜히 뭐 시간이 있네 없네 하다 보면 내년에 할 생각 하지 말고요. 그냥 오래 하자는 거지. 그만 얘기하자. 그만 하자. 자 그거 일단 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겨울에 일단 여러분 이제 처음에 개강할 때 촬영했던 그 커리큘럼 가이드보다 제가 엄청나게 지금 속도를 내서 빨리 끝내놨어요. 내가 촬영을 언제 시작했냐면 11월 중순부터 했거든. 11월 중순에서 아무래도 기아가 일단 없다 보니까 기아를 그냥 먼저 일단 제가 뉴런을 일단 촬영하고 그래 나서 12월, 1월, 2월, 3월, 4월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끝이 났어요. 양이 엄청났어. 내가 지금 거의 스튜디오에서 썩고 있거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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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쳐도 거의 6달인데 저희 거의 이제 반년을 제가 지금 달려온 거야. 거의 쉬지 않고 거의 이제 매일매일 일주일에 못해도 정말 이제 많이 나오면 7번 적게 나오면 5번씩 나오면서 제가 스튜디오에 계속 일단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튜디오 나와서 일단 제가 촬영만 하면 일단 좋겠지만 집에가 또 준비해야 되잖아. 너네만큼 저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너무 쓸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러니까 이제 간혹 이제 현타가 오는 거는 계속 이제 끝나고 집에 가고 끝나고 집에 가 준비하고 준비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다시 일단 촬영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지만 일단 어느 순간 굉장히 힘들다 보면 되게 즐거워지거든.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일단 보자는 거니까 저는 일단 여러분들 일단 늦지 않기 위해서 제가 더 빨리 달렸어요. 나도 여유롭게 갈 수 있었어. 왜 사실 이거 드릴 미적분이나 드릴 기아 같은 건 7월 달에 나와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일단 이제 처리해서 일단 온 거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자 드릴까지 다 끝났으면 이제 킬링캠프가 나올 거니까 킬링캠프는 이제 6평 대비가 있죠. 그리고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고 여기까지 확정이고 시즌 3은 여러분 하는 거 봐서 알금 뻥이고 내가 일단 얼마나 할 수 있는 각을 잡아야 되니까 얘는 아직까지 일단 미정이니까 자 일단 이 앞으로 나오는 킬링캠프에서 저랑 다 같이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미적분 선택한 이상 30번까지 깔끔하게 다 맞춰야 된다는 거 자 절대적으로 명심하시고 자꾸 무슨 과목이 유리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통과목을 다 맞는 게 일단 더 중요하니까 자 선택과목 역시 다 맞춰야 돼. 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수업에서 보도록 하고 자 아무튼 이제 잘 풀고 잘 풀고 시험에서 무조건 100점 맞길 바래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